그런데 오 의원님의 그런 진단을 용산 사람들이 와도 경찰에서 대부분 질 거다라는 그 진단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이라고 연결이 되어버리면 내년 총선 성적이 되게 암울할 수도 있다. 국민의힘이 이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수치랑 300을 곱하면 대충 결과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40%면 120석. 35%면 딱 곱하면. 그 공식은 어떻게 나온 공식? 흥미로운 공식. 대처를 맞더라고요. 지지율이 한 50%는 가야. 지금 35%라고 하면 100석. 100석. 만화의 100석. 100석, 105석. 이렇게 되겠죠. 그 정도 나올 것이고. 그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레임덕 정부로 이 정부는 가는 거죠. 만약에 그 숫자 맞으면 의원님은 자리 까셔야 될 것 같은데. 뭐 쉽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요? 재미난 분석을 하나 해주셨습니다. 대통령의 지지율 곱하기 3하면 거기 의석수가 나온다. 그렇습니다.